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27일 날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다 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걸 알려주던데 그런데 비명계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라 하는 이야기가 쭉 일사천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비명계의 대표적인 주자인 설훈 의원과 그리고 이재명이가 딜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이 평소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이 설훈 의원과 모종의 딜을 했다는 관측이 아주 무성합니다. 비명계의 대표주자인 설훈이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러나 설훈은 입건과 관련해서는 별 전 의원처럼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이재표와의 점심을 먹었는데 부결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의 이 같은 발언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두고 이것은 또한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한 발언이다 하는 발언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설 의원이 부결을 추정한 데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기가 끝나면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청해서 방탄 임시국회를 다시 열지 말고 스스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 이번에 부결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둘째는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사퇴하라 하는 겁니다. 설의원의 제안은 재신임을 묻는 것과 대표적 사퇴라는 분석이 저기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묻을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채병목 정치평론가의 주장입니다. 채병목 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재신임을 묻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지만 재신임을 하겠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전당대회에서 77.7%라는 높은 지지율로 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신을 향한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당원 투표라는 재신임 절차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재신임 확신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같은 승부서는 사실상의 꼼수에 가깝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채병목 평론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여론조사를 논고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게 4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다는 게 41%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0%가 이재명의 체포영장 발부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자의 정당에 대한 재신임을 물으면 이재명은 가능하다. 또다시 이재명을 지지해준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재명은 승부수를 띄운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 의원 입장에서도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 부결시키고 나서 그 다음은 이후에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재신임에 자신이 있으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대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게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대상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서론 의원이 이재명에게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부결, 그러니까 이번에 2월 7일 날 부결하고 2월 27일 날 부결하고 대표직을 사퇴 부결과 대표직 사퇴를 맞바꾸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도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제기한 건데 이재명의 강경했던 서론 의원이 앞장서면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당이 이탈표 하나 없이 나를 도와주니까 지금부터는 당이 내게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부분 즉 부결과 대표직 맞교한 딜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북론, 편석, 평론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 대표직에 사퇴한다. 또는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딜을 해서 본인이 부결시켜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사퇴 내지는 재신임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금 딜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론 의원이 너무나 순진해서 이재명에게 당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 의원이 그걸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최소한의 양심을 발휘해서 설 의원의 딜에 응할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재명을 잘 아는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설 의원만이 허물을 켜고 이재명은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 의원이 기통수를 맞는 것이다. 즉 이재명이 부결시켜줬더니 사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당의 여론조사만 딱 해가지고 봐라. 아직도 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잖아. 안 물러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 의원은 이재명에 부결시켜주면 당 대표에서도 물러가고 그리고 자진해서 조사도 받고 영장실질심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딜을 했는데 이재명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설 의원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부결로 가자. 이렇게 한 것 아닐까 하는 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딜설도 설 의원이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꽤 많고 아주 발빠른 이재명이 서른까지도 또 한 번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닌가 서른은 지난번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았는데 그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이재명 사건은 심각하다. 감옥 갈 사안이다. 구속자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펼쳐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서른이 이재명과 따로 점심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의청하기 전에 이재명에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키자 그래놓고 지금 뭔가 이재명과 딜을 했다는데 딜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부결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직접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당 대표주의에서 사퇴하는 방법 그리고 이재명의 안으로서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재신임을 받는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는 서른 의원으로서는 이재명이 당 대표에 사퇴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걸로 지금 오파를 했는데 이재명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서른이 지금 이번에 부결시켜주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부결시켜 놓고 부결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찜찜하고 또 부결을 안 하거나 하면 또 이재명에 대한 동정 여론에다가 서른의 공격에다가 오니까 그래서 뭔가 이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른이 이재명과 딜을 했다고 하는데 딜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놓고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꼼수가 통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